두 주전은 우리가 고난주관과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기독교를 보통 십자가의 종교 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교나 불교처럼 윤리나 도둑이나 자기 수양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태숙해 주신 것과 또 장사한 지 사흘 3일 만에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장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크게 장식해 놓고 거기서 참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지금도 금수산 태양궁전을 평양에 아주 거대하게 지어놓고 기밀성 시체를 안시하고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은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은 시간적으로 세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그리고 미래의 부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 즉 과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현재의 부활인데 그것은 우리 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아마 그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영적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은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무덤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과거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전한 보금을 다시 한 번 깨우치면서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보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스님을 직접 보고 만난 사람들의 많은 증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에는 그 말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 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케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으로 반석이라는 뜻이며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히실 때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시님이 통곡하였고 또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기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다 이렇게 외우셨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도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에 끌려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우리가 살아계신 크리스도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본문 6절을 말씀해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해 보이셨고 그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인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 보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시해 본 증인이 500명이나 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정에서 500명의 증인이 똑같은 사실을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살아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만 보면 그 후에 야구부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야구부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구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매체하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그가 믿는 자가 되었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가족 중에 의심하던 자가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었고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행정 1장 3절에 보면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즉 보금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부터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대부분 다 하였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크리스도인들을 파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식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크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크리스도께서는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에 바울은 이 사람은 땅에 엎드렸고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파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파괴하는 예수라 주님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광채로 얼마 동안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은 가장 열련한 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과거를 생각하며 힘이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감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살인자까지 변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의 부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영적으로 부활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사람을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유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그런 뜻이며 성령께서 사람의 영혼 속에 거듭하신 하나님이 씨를 심어 넣어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스에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크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영혼 속에 생명을 부어넣어서 이렇게 크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영혼 속에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세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크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도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춘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영적으로 함께 현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같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한 성전된 우리 몸을 죄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의 몸을 사용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마음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린조 후소 5장 17절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썩어질 것만 위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지급 얻었습니다. 또 심판의 이도지 아니하느니 앞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의 정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크리스토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된 것은 첫 번째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열매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도 주님처럼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놀랄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은혜가으로 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빌리뽀서 3장 20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서 다 썩게 되죠. 그리고 요즘 화장을 많이 한국에서는 화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화장하면 나중에 뼈만 남죠. 그것을 이렇게 더 앉혀놓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죽었고 다 썩은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농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전농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능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그런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고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이 들면 그러나 부활한 몸에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마지막 때에 부활한 몸은 완전히 자유야 고통과 질병이 없고 썩지도 않고 능지도 않고 병도 들지 않고 영혼이 죽지 않는 신령한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손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하나 있어서 어떤 데는 저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잘해서 나중에 얘가 구원받게 되면 그 장애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잘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죄와 고통이 없는 더 아름다운 세계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 더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는 두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뢰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대숙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 장사지 사흘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 것을 확신히 밀고 소망 가운데 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들 그리고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또 주님을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모아내마 저희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장차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처럼 신뢰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로 밀고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예생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선파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